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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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하 이 광키도 살아왔다 어둠 속에 지금 보니까 내가 다크리스 웨이 인 말지 내 꿈속에 어둠이 있다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런 얘기가 있네 오우 뭐 그럴만 하겠죠 응 뭐라고 죽겠지 첫번째 룰 뭐라고 죽겠는가 Never go out at night 밤에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까 오우 완전 불물루처럼 쏘 났네 와 이 광키도 살아왔기 위해서는 야 대단한 거잖아 그 아까 팬메일도 그랬던 것 같애 내가 생각했을 때 팬메일로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라디오 하고 있대 오우 그쵸 계속 고할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거 같애 지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아하 오케이 저 그러면은 그나마 빨리 찾았네요 제가 버튼 아무렇게 눌러봐야 돼 응 근데 아 이거 설마 퍼즈 퍼즈 풀어야 되는거 아니겠지 지금 아이 짜증나게 이거 내가 퍼즈는 약 퍼즈는 진짜 엄청 약한데 지금 응 이거 또 에 퍼즈 뭐야 아 깔짝날네 됐어 짜보자고 숨은지 여기 관계자의 사용금지 오케이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맞았나보네 어 이번에도 맞은거 같은데 어 넘어갈 수 있네요 근데 이거 아 넘어가지 못하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돼 어 여기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못 여네 그래도 아 쓰읍 방법이 없나 자 뭐 죽이기 세번째 룰 언제나 랜턴은 랜턴을 껴까 그니까 랜턴을 계속 가지고 들고 있어요 이 얘기죠 지금 어 허허 그런거라니 대단하네 어 그러면 여기서 어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수문을 이렇게 열어놨고 이분 뭐 박살내야 알아서 아 아 나는 못 봤구나 저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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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힐거라 아 길을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시야가 시야가게 좁은거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 옹뚜한 짓을 한거 같아 멋졌다고 아 랜턴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두번째 불문율이 아 죄송하네 살기 위해서는 랜턴을 꼭 들고 다녀라 어 이런 의미시로만 어 그니까 누가 이런거 설계했냐고 위버시가 다행이죠 오우 오우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기구에 따라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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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이거 이거 이거요 예 건너가려면은 템이 잘 봐야겠어 이것뿐한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게 있어 뛰어다녀야겠어 오우 자 갔다 이케 가방 빨리 가야겠는데 쉽지 않겠죠? 아이씨 아! 저 비용이 없는데 비용이 없는데 진짜 아... 날라겠네 어 그래도 됐어 됐고 이따 무기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기 또 맞고 있었네 몰라 여기에 어둠에 있던 물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이씨 크립스 슬로터라 오우 그리고 그리고 에이킹탈 빠져 에이킹탈 빠져 에이킹탈 빠져 자 그리고 에이킹탈 이렇게 넘어 망신고 갔네요 어 아 자 에이킹탈 이렇게 넘어 숙소차에 어 아이씨 크립스 슬로터 치고 이게 못빵이 대단한데 쟤? 어 됐어 그다음 개중이 났어 이거 빠지고 어 다 떨어졌구나 어 됐어 휴 어우 진짜 크림슨 슬로터 때문에 완전히 어 올라갈 거애네 진짜 어 이렇게 해서 문 열어주고 빨리 시시해 위바에게 빨리 돌아가야죠 아 후 다 도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얘 레터를 계속 두고 계시네 네 자 맞아요? 아 진짜 이쁜 사람 진짜 이쁜 사람 저 저 저 저 저 이거 무슨 소리야? 아하 이 사람 처음엔 70년대 바바라가 이 사건의 오류인 것 같죠? 토마스 제인인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 중이지? 그래서 이 발전소 났겠다 아하 아까 그 소설 쓴 것처럼 토마스 제인 얘기하죠 지금 토마스 제인은 토마스의 그 사람인가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요?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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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 것 같다 아마 죽을 것 같다 너는 잘 닫는 곳에 가야겠다 이것은 자신의 이놈인 사람이야 내 최애 친구야 자 친구는 무학없이 가고 싶지만 쉽지가 않겠죠 아 그래도 이제 친구 구하러 가봐야겠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지금 헬기가 아까 그 까마귀 때문에 당했어 자 어쨌든 추락 현장 빨리 가야겠네 어떻게 아니야 이거 친구가 저렇게 당했으니까 자 웰리룹? 웰리룹? 이건 뭐야? 언제 모르세요? 배터리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겠네 20개가 1개니까요 자 봅시다 추락할 헬리콥터 설마 까마귀가? 어허 어허 큰일났네 이거 베리도 이제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게 생겼네 이거 빨리 어쨌든 추락 현장으로 가야겠네 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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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지면 어허 쉽게 안 올라갖는데 이거 그치? 어허 이따 빨리 열어봅시다 샵과 건전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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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불팽성에 지금 우린 우린해요 지금 어허 근데 어떻게 하냐 아하 일단 떨어뜨리고 어허 밑에서 쫓아내고 어허 오우 쉣 큰일났네다 어 여러분 보여줘요. 배틀은 엄청 이쁘다. 자 여기로 가자. 떨어지면 안타운이 빠졌네요. 그리고 저보고 생각은 아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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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박잔데 이거? 뺑을 쓸까? 아니 이거라도 쓸게 자 일단 뛰어 자 아 근데 아무도 없어. 크라스 어허 아무것도 없다고? 어헐 큰일났네. 이거 안죽게 말해야겠네. 베리 어디있냐. 어 일단 떨어지면 근데 미용할건데 이거. 베리 랑 보안관이 어디 갔을까요.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기로 여기로 가야나? 여기로 가야나? 어 뭐야 이거 아하 조명탈이 쳐 어 뭐야 야 이거 무슨 뭐 핸드위바그레트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지? 어? 베리 베리가 아무리 좀 말수가 좀 그랬다 뭐 이거? 웰릴룩? 아까 전에 그쪽 방을 얘기한 거야? 아하 저기 그 땜 어 아 저기 또 땜으로 가야 하는 거구나 오호 베리 베리 아하 어디 싸우고 가 아하 저기 싸우니까 빼가야겠다 어 3자도 싸웠어요 어 오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자 오우 오른쪽 남은거 이제 필드필드가 아니라 필드필드가 아니라 남은거 이제 랩을 기다리고 싶었죠 이곳은 위험한 바이든을 만드시켰는데 우리의 아름다운다른 자체로 만든 것 같다 난 괜찮은데 물어보는게 뭐라고? 모독의 목욕을 만드는 것 같다 엔피은 웃음이 웃긴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잖아 우리의 여행에 만드는 곳에 있는 곳에 다음은 자 어찌됐다 그랬는데 둘은 구했고 위바랑 만날리만 나왔죠 친구 구하는게 진짜 대단하다니까 야 너도 나중에 잠깐 한번 해봐야겠다 어 나이스 아하 저기로 야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것도 어 지금 필뱅도 없는데 오우 어 붙잡아 있다 이렇게 해주고 필뱅도 있어 붙잡아 어 어 어 어 아하 어 아 이거 이제 상향이 안 틀고 오 저기로 있다 오우 저쪽이다 됐어 오우 오우 저 빠른 저렇게 빠르게 가는 놈 있어요 어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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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우 엘리베이터 자 빨리 내려와서 죽기듯 쉽게 안오칸데 이거 뒤에 뭐있어? 오우 야 근데 페리도 템포 때문에 해가 오우 됐어 자 됐어 오우 이번거 좀 아픈데? 어 이 친구 됐어 후우 아 근데 어차피 조명탄도 없고 아 다행이다 엘리베이터 아 아 빨리베이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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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monkey 아 간식 야 iche 아 아 아 음 그래서 아 일단 2번 꺼져 무서웠다 어 진짜 무서웠군요 저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게 그 얘들 한팔 붙여있어 보면은 저런거 여기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가는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기처럼 사용하자 이거 무서운데 어 자 어쨌든 제1의 구조상자 그 토마스 제1 얘기한거죠 구조상자 안에 있는 드레인 오드남 뒤로 저 구조상자에 대체 뭐가 있을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요한거겠죠 아니면 히든카드가 될수 있는거지 어 제가 그러길 바라야겠네요 자 가자 가자 쉽지 않게 그만 이거 어 아니다 저 때문에 올라가야겠네 부디에 좀 잘되면 싶어요 어 그래도 빛빛이 있구나 어 도망칠 때 확실히 도망쳐야겠죠 어 뭐야 뭐야 설마 안돼 저 불빛 희망의 불빛이 아 이것만 아 큰일났네 이거 아우 오우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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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서 넣어 이리 이리 빠지고 어 어 조명사중에 그 다음에 와 진짜 피하네 이거 아 저기 위로 올라그러 오케이 아 아 개디디가 오케있다 됐어 후우 빨리 살사 올라가자 아 정연석들만 보면요 예 죽자살자 뛰거나 어 어 이걸로 그 마무리하거나 즉, 이거 하냐 이거 아 Spect세요 제가 놀랍지 않던 것 같아요. 제가 검색량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아교사 좀 이렇게 해서 저거 다음에 또 없나? 조심히 알바겠어요 오마이갓 오 설마 바바라제고 조선베미? 하지말라고? 일단 뛰어야겠죠? 답은 없으다 안그런 탈약도 없죠? 모두 없던지 필요한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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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